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냐 하면은 378페이지 등기법에서 시험문제에서 가장 출제를 많이 차지하는 비율 파트입니다. 가등기 자 이제 볼게요 378페이지 가등기의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건변동을 이뤄내게 할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것과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등기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일반 가등기 형광펜 라하여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나 후자는 담보 가등기 형광펜 담보 가등기라하여 담보권에 준하하여 경매신청권이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주어진다. 자 이제 얘기서부터가 이제 서론이 길어지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갑의 토지가 있고 을과 법률관계를 맺고 갑의 토지가 있고 을과 법률관계를 맺고 자 이제 등기기록 소유권자 갑 이 상태에서 시작해야죠. 소유권자 갑 자 이제 첫 번째 소유권자 갑이 자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하면은 을한테 찾아갑니다. 을한테 찾아가서 5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5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은 5억을 빌려주는 채권자 5억 빌려가는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5억을 갖다 빌려주려면은 자신의 빌려준 돈을 갖다가 갚겠다는 능력을 채권자 채무자에게 이제 제공을 요구하면 채무자가 내 땅 있는데 내 땅을 담보로 지금 잡히고 5억을 빌려주세요 요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나중에 변제기일에 이 5억을 갖다가 갚지를 아니하면 5억 회수하기가 편리함 5억 회수하기가 저당 설정해놨을 때는 회수하기가 용이함 채권자 입장에서 용이하지 아니함 용이하지 아니함 왜? 이 땅을 경매부채야 되고 이게 낙찰이 될지 유찰이 될지도 모르고 한 번에 낙찰이 될지 계속 미끄러져서 계속 유찰이 될지 모르면 5억 회수하기가 저당 설정해놨다간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 정해진 담보 방법보다 더 회수하기 5억을 갖다가 용이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내가 5억을 못 갚게 될 경우 나중에 5억 갚을 길에 5억을 못 갚게 될 경우 5억 대신에 내 토지라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미리 약정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그 약정을 받아줬으니까 채권자 을 앞으로 가등기를 쳐주는 겁니다 채권자 을 앞으로 올리자 을 대신 이 5억 빌려간 채권액은 절대 등기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앞에는 뭐라고 쓰느냐 2번 소유권 이전 담보 이렇게 표기됩니다 가등기 이렇게 쳐집니다 가등기라고 이 가등기가 여러분들 민법 선생님하고 배우는 가등기입니다 제가 소개만 시켜드렸을 뿐이고 이 내용은 민법 시간을 다뤄두시기 바라고 그럼 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무엇이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가부의 토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는 거냐 이번에는 왼쪽은 갑이 지금 을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을이 갑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네 땅을 갖다가 5억에 샀게 5억으로 지금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10분의 1이니까 5천만원 계약금 걸었겠죠 그런데 이거 잔금 중도금을 한꺼번에 치르는데 중간에 중도금은 생략하고 나중에 잔금과 같이 치르는데 4,5,5,000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이후에 치르기로 한 겁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매매계약서 5억에 쓰고 난 다음에 계약금 5천만원 받았죠 그럼 매도인 갑은 중간에 장금 6개월 치를 때까지 땅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도 있다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매매계약서 쓴 을이라는 사람 매도인이 이거 5억으로 나한테 계약서 쓴 건 맞지만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나한테 가등기 쳐주세요 가등기 쳐달라는 것은 나중에 잔금 치르게 되면은 나한테 생길 채권을 갖다가 2순위로 순위를 보전시켜주세요 이렇게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앞에 보전시킬 채권은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중도금 잔금을 을이 갑에게 치르게 되어 있죠 갑에게 치르게 되어 있으면은 갑에게 치르고 나면 중도금 잔금 4,5,000원을 치르게 되면 을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채권의 이름을 가등기 앞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죠 6개월 지나서 중도금 잔금 다 치르게 되면은 을이 갑에게 요구할 수 있는 민법의 권리 이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채권의 이름을 뭐라 본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소, 이, 청 줄여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쪽에 가등기하고 지금 이쪽에 가등기 지금 민법 정확하게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 이제 보죠 이거 가등기 해놨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가등기 해놓으면 나중에 변제기일에 5억을 갖다가 갑이 을에게 갚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갚지 못하면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5억을 회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회수하느냐? 경매 붙여서 회수할 수 있어요 오이 그러면은 이쪽 가등기 권자는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 권자 을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경매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갑의 땅을 경매 붙일 수 있는 권리를 가등기 권자에게 인정해 준다니까 자 두번째 경매 붙이기 싫으면은 이 땅을 갖다가 5억 빌려줄 때 자 대물변제 예약을 했잖아 그러면 변제기일에 5억을 갖다가 갑이 안 갚으면 이 땅을 가등기 권자 을이 가져갈 수 있죠 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져가려면 전에 빌려갔던 돈 5억을 대신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땅을 대신 가져간다는 거죠 5억 안 갚아도 돼 이제 네 땅 가져갈 거야 가져간다면 자 이 땅이 6억짜리라면 그냥 가져가야 돼요 1억을 까주고 가져가야 돼 1억 까주는 것은 누가 까줘야 돼요? 채권자 을이 까줘야죠 그걸 까주는 절차를 청산 절차 밟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치고 땅을 가져가야 된다? 청산 절차를 밟아야 땅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럼 시험에서 민법 두 문제 배당 떨어지는 건 청산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가 반드시 두 문제가 배당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요 그게 나을 거예요 민법 시험에서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제 나머지 민법 선생님한테 좀 맡길게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여러분들도 혼동될 것 같아요 민법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인데 제가 이걸 미리 해드리면 또 혼동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루는 게 공시법령에서 다루는 건 이제 이쪽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쪽 얘기라는 겁니다 채권 순위보단하기 위한 가등기 이걸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요건서부터 가볼게요 가등기 요건은 이건 가등기 등기 했죠 그럼 가등기 등기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안 생깁니다 이제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 창업권 가등기를 의리 해놨죠 가등기 하는 거 자체만으로서는 가등기권자 의뢰계 소유권이 넘어오는 물건변동효력 없죠 두 번째 가등기 해놓은다고 이 갑이 의뢰계 가등기 해줬다고 땅을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가등기 의뢰계 해줬다 하더라도 땅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겠어요 가등기 의뢰계 해줬으면 제3자의 땅을 갑이 못 팔겠어요 팔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권자는 자기가 가등기를 갑의 땅에 받아놨다 하더라도 갑이 제3자에게 땅을 판다 하더라도 땅 나한테 가등기 해줬으면서 왜 제3자에게 팔어 팔아먹지 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안 생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지금 등기법에서 배우는 가등기가 이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가등기를 배우시려면 가등기 요건 가등기 앞에 채권을 순위 2번으로 보존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채권, 채권 자리에 어떤 채권을 순위 보존하느냐 그게 가등기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채권은 이걸 분석하면 이거입니다 둘, 셋 채권을 분석하면 세 가지가 부합되어야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 권리죠 두 번째 이전을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걸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걸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이거를 순위 보존하는 겁니다 권리 2번 변동 3번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순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부합되어야 가등기 앞에 채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가요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아홉 가지 권리가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됩니다 변동은 네 가지 세 번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자, 갑니다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아홉 가지 권리 읊어드릴게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홉 가지 법에 있죠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소유권 등기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가 다섯 개 읊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임차권 여섯 개, 일곱 개 그 다음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여덟 개, 아홉 개 자, 그러면 그 아홉 가지 권리만 순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소유권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홉 가지에 그러면 시험 났던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유치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시험 났었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것도 시험 났었고 순위 보전의 대상은 먼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홉 가지 해야지만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가등기로 순위 보전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섰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변동의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 아홉 가지 들어가죠 지금 여기에서는 변동이 이전이지 않습니까 몇 가지 변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네 가지 그럼 권리 변동의 이름 중 가등기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변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 처분의 제한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보존 청구권, 가등기라는 거 두 번, 세 번이나 이것도 시험 문제 질문이 나는데 가등기로 보전시킬 수 있는 변동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전 청구권, 설정 청구권, 변경 청구권, 소멸 청구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로 순위 보전시킬 수 있는 변동의 대상이 안 돼 처분 제한 등기는 관공서의 일반적인 촉탁에 의하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아니함 이게 시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그 청구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물건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배타적 청구권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요건 충족하면 여기에 부관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부관은 두 가지죠 불확실한 사실 성취 유무를 좌유하는 부관을 조건 이렇게 부르고 장래 확실한 사실 유무에서 범류량의 효력 발생 소멸을 좌유하는 부관을 기한 이렇게 부르죠 그럼 조건 중에서는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력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이겠고 기한 중에서는 장래 그 확실한 날이 6개월이 도래하면 중득금 장금 치르면 아욱 5천 장금이 건너가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게 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었겠죠 해제 조건 못 붙여 그 다음에 종기라는 거 절대 못 붙여 왜 그러냐면 해제 조건은 그 불확실한 사실 성취가 되면 이 채권이 권리변동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는 거니까 두 번째 종기라는 건 그 기한이 도래하면 권리변동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권리변동 청구권이 종기가 도래하면 소멸하는 거니까 종기나 해제 조건은 붙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기한을 조건을 붙일 때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한을 붙일 때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례 볼까요?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가등기 치죠 그럼 장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 게 정해져 있죠 언제 생겨요? 6개월 이후에 생기잖아 그게 법률용어로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지 조건 걸어볼까요? 매매계약 오늘 계약금 5천만 원 걸고 가등기 치는데 어떻게 정지 조건을 걸었냐면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두금 잔금 치르겠다고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종기 해제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아니면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본적인 맞배기 사례들이고 이런 얘기 이해하셨으면 이 정도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고 이제 갑니다 등기 예규 이중 가등기 허용해줘요 즉 무슨 얘기냐 을 앞으로 가등기 해줬다 하더라도 가부의 토지에 을 아닌 병 앞으로 동일한 채권 내용 을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 가등기를 중복하여 가등기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죠 을 앞으로 가등기 돼 있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병 앞으로 가등기 권리를 이전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병 앞으로 이전해주는 가등기 권리 이전 청구권 또 가등기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험에서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 앞으로 돼 있는 가등기 권리 가등기 권리가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을 앞으로 가등기 권리 등기되어 있으면 을 앞으로 돼 있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거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가능합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거는 거 가능하듯이 가등기 돼 있는 을에 대해서도 을의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해달라고 들어가도 촉탁에 들어가도 등기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죠 가등기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이전해 갑니다 다시 한 문제거리입니다 가등기 권리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면 가부의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권리를 을이 병한테 양도 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해주면 가등기 권리를 병 앞으로 이전시켜주면 되는데 부기등기로 양도 또 예약을 병한테 해줬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18자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게 안 쓰면 빠꿈았기 때문에 자 갈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신청서에 잘못 썼다 100% 빠꿈았습니다 정식 명칭이 소유권 자 잘 들어보세요 을이 가등기 천원 이 권리를 병이 인수받으면 가등기 권리명이 병 앞으로 이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전해줄 수 있대요 그걸 가등기 이전등기라고 한대요 뭐로 이전해간대요 부기 2-1로 이전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이번에는 을이 가등기 권리를 또 인수하기로 예약만 받았어 그럼 예약만 받으면 가등기에 가등기를 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100% 빠꾸는 맞고 실제 써야 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걸 줄여서 18글자인데 그 중에 한 글자라도 신청서에 빠졌다 그러면 100% 빠꾸 맞아요 진짜 등기 신청서식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험에 줄여서 가등기에 가등기 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쳐주는 거 신청 들어오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건 인식 문제예요 법에 없을 때 법에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게 등기 예규인데 예규에 정해놓은 건 전부 다 시험 대상입니다 이런 걸 왜 시험 문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등기가 아닌지 법무사인지 모르고 출제를 한다니까 시험범위 있는 고지곳대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것도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해준대요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촉탁이 법원에서 들어오면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 잡아준대 안 잡아준대 가등기에 대해서 병압으로 이전해주는 거 가능하대잖아 그러면 가등기 권리 의리 병압으로 이전시키는 거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촉탁이 들어와도 받아준대 안 받아준대요? 받아준대요 다 하셔야 돼 이게 상급 문제가 아니라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들 다 받아주고 있어요 등기 예규들 얘기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중가등기 허용해준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병압으로 이전해주는 것도 허용해준다 가등기도 허용해준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과처분도 허용해준다 이게 등기 예규들 시험 문제인데 이게 상급 문제로 나는 게 아니라 기초 문제로 실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갑니다 이 요건 충족했으면 이 이번 가등기는 요건 충족하면 누가 가등기를 입원해주느냐 개식합니다 가등기는 신청이 있어야 가등기 해주지 직권으로 가등기 해주는 규정은 법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네 아까 말소등기는 직권이 법에 또 엄청 많았었잖아 그건 이제 공부하기도 힘든데 가등기는 공부하기가 쉬워 신청이 있어야 해주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해주는 규정은 법에 한 가지도 없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 가등기 쪽에서는 자 그러면 갈게요 신청하는데 가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요 그대로 가볼까 갑과 을이 가등기를 갖다 신청해야 이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는 거지 직권으로 가등기 해주는 경우는 을 앞으로 해주는 경우 절대 없어 그럼 신청한다면은 지금 을과 갑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법에서 을만으로 신청해도 받아줄게 법에서 이렇게 규정된 사유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정말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을만으로 신청한다는 건 을을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을만으로 신청하는 사유를 시험해서 잘 내는 이유가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유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가능하겠고 그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두 가지니까 이거를 시험해서 잘 낸다는 거죠 갑니다 자 첫 번째 언제는 을만으로 신청해도 받아준대요 갑의 승낙서 첨부해가는데 그럼 갑을 법률용으로 부를게 이해감 개인입니까? 의무자입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누가 단독?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유 잘 냅니다 자 두 번째 공동신청 갑의 해주면 되는데 공동신청 안 했어요 승낙서도 안 써줬어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해 그럼 법원서 내려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해서 권리자가 들어가면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유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 이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동신청 자 그럼 갑니다 신청하면은 자 신청서 첨부 서면 시험 문제 들어갈게요 무궁무진해 이쪽은 또 자 신청서에서 여러분한테 꼭 묻는 게 신청서 뒷장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예전에 권리증이라 했죠 그럼 등기필 정보는 이제 권리증은 예전에 직접 갖고 들어가야 되는 첨부 서면이었는데 현재는 등기필 정보라는 건 자 등기필 정보의 가운데 50개 비밀번호가 봉인되어 있다 했죠 그 비밀번호를 갖다가 스티커를 해제해서 스티커를 떼어서 그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 걸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가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 정보 적어야 합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공동신청일 때 적어야 되니까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 적어야 한다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봉인 해제해 갖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갑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스티커 해제하면은 거기에 비밀번호 50개 나온다는 거지 50개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갖다가 등기소에 들어와서 신청서 뒤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갖다가 반드시 적어야 을 앞으로 가등기 칠 수 있지 갑의 비밀번호를 적지 않으면은 가등기 쳐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 이것밖에 안 물어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면 쪽 들어갈게요 자 그럼 가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면인 등기 원인 서면인 계약서 지금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등기 원인 서면 이제 들고 가면 여기에 검인을 받아갑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묻겠지 당연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금 저 매매 계약 체계라고 가등기 신청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 서면이 매매 계약서잖아요 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지 검인 도장을 안 받아서 가도 되는지 계약서만 그냥 작성해가지고 들어가도 가등기 쳐주는지 이걸 물을 거예요 검인은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안 하는지 시국구청장에 참 잘했어요 투기 목적으로 거래 안 했네 니네들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검인 도장이라고 부르죠 검인 언제 받도록 돼 있는지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2주 전이니까 안 까먹으면 비정산이지 개소리 할 때만 검인 받으러 가라 냈습니다 뭐 할 때? 까먹으셨지 까먹으셨지 개소리 개 귀야 소 소유권 리 이전등기 할 때 지금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됨 이전되지 아니암 이전되지 아니암 그럼 개소리가 아니니까 고민이 필요가 없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이 계약서에 그러면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증 첨부해야 되나요? 만약에 갑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갑의 토지의 의리 지금 매매계약에 따라 가등기 신청하러 왔어요 그러면 계약서 당연히 작성해 갖고 올 것이고 계약서에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증 첨부해야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니까 토지거래허가증 아니 첨부해야 돼 공부한대로 거꾸로만 공부하면 다 맞을 것 같아 토지거래허가증 첨부 안 하면 절대 가등기 못 쳐요 왜 못 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중개사법 했잖아 그죠? 아 또 주무셨구나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사법 선생님 가르쳐드릴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 들으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감옥을 두 사람이 하면 이러면 또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다른 감옥을 타치 안 하려는 게 더 혼동되게 돼 있어 중개사법 선생님이 하셔야 돼 이게 세 문제가 거기서 배당되는데 이걸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근데 설마 안 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겠고 하셨다고 전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거래허가는 자 이제 가보세요 어제 배우셨으니까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가부의 토지을과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거 토지기 과열조지임이 있는 지역이야 여기 거래할 때는 허가맡어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지 누가 지정해요? 시공구청장이 누가 시공구청장이 그걸 지정을 어떻게 해야 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지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지 진짜 안 가르쳐 주셨구나 했어요? 조르셔서 지금 만들으신 거예요 설마 중개사법 선생님이 이걸 안 하셨으려고 자기 과목에 세 문제나는 문제를 안 하시면 되겠어요 갈게요 이 가부의 땅이 토지와열조지임이 있는 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이거 안 되겠어 이 지역에 거래할 때는 이거 다 국가기관에 참자로서의 도장을 반드시 맞도록 이거 해야겠어 그 지정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배운 거 한번 그렇게 배웠나 한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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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안 맞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중개사법에 그렇게 배웠나 해보세요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정됐죠? 그러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참자로 해서 도장을 맡도록 돼 있죠 누구한테 맡도록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맡아야지 그렇죠?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정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는 전혀 다른 얘기야 지정은 누가? 국장,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그럼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거래할 때는 누구한테 참자로 했어요? 도장 허가를 맡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야 자, 갈게요 허가를 맡을 때는 거래하고 나서 허가 받는 거야 우리 투기 목적으로 거래 안 할 건데 투기 목적으로 거래 안 하겠다는 사전허가 맞는 거야? 거래하고 나서 허가 맞는 거야? 사전허가 분명히 대답했어요 사전허가, 사후허가 지금 가등기 신청하는 것은 매매기약 하고 나서 가등기 신청 매매기약 하기 전에 가등기 신청 하기 전에? 아니 이게 없으면 가등기하러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허가는 이거 하기 전에 허가 이거 하고 나서 허가 이 자리에 그럼 허가가 있는 거잖아 가불당을 사고 싶은데 5억으로 계약서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가서 구청장한테 도장 맡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허가증이 나오고 계약서 쓰고 가등기 신청하러 간다면 이 서류가 들어올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죠 그러죠 들어가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럼 또 여기 상황 끝나 갑의 토지가 단연생 식물을 3년 이상 경작하는 토지예요 단연생 식물을 3년 이상 경작하는 토지를 법률용어로 농지라고 만들어놨는데 농지라는 법률용어가 그거예요? 용어정위에 뭐라고 나와있냐 농지가 돼버리면 농지라는 법률용어가 돼버리면 농지라는 토지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어놨죠 그 법률의 이름이 여러분들 부동산공법의 세 문제가 배당이 되는 농지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지는 다시 한번 뭐가 농지다? 단연생 3년생 단연생 1년짜리 식물 아니면 여러 해 살 수 있는 식물 여러 해 살 수 있는 식물이 단연생이잖아 단연생 식물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경작하는 토지를 이용되는 토지를 법률용어로 몰아본다? 농지라 부르고 그 농지를 규율하기한 독립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농지법이라고 부르고 농지법이 공법에서 세 문제의 배당이 떨어지는 법률일 겁니다 이제 공법선생님 앞으로 다룰 건데 자 그러면 그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갑의 토지가 농지인데 때마침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쓰고 우리 가등기 신청한다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에게 농취증이라는 걸 받도록 돼 있느냐 하면 4일 이내에 그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4일 이내에 단 농지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이틀 이내에 농취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배울 것이고 공법에서 자 그러면은 자 그만 가고 결론 가부의 토지가 농지일 때 농취증을 갖다 가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요? 첨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묶었지 뭐 농취증을 첨부해야 될까? 첨부할 필요가 없을까? 해야 된다? 배운 거를 거꾸로만 꼭 공부하면 다 맞아 그럼 취라는 한글을 아세요? 취? 취가 뭐예요? 거둘취자잖아 내가 농지를 지금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게 아니야 아니 농지증은 뭐 할 때? 취할 때에 증 받으라니까 취하고 득했을 때 거둬갖고 이익을 가져왔을 때 취득할 때 즉 농지 소유권 취득할 때 농취증을 받으래 계약하면 취득 잔금 치러서 등기해야 취득 그럼 당연히 지금 가등기하는 건 지금 취득하는 때예요 나중에 잔금 치르면 본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가등기할 때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할 때가 취득시점이죠 그럼 지금 가등기할 때는 취득하는 시점이야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야 한글만 알아도 풀 수가 있어 취득시점이 아니니까 가등기 때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됐죠? 안 끝나요 이러니 등기법이 얼마나 머리가 쥐지나 중개사법 그거 맞추기도 공법 맞추기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마스터가 전제가 됐다는 전제에서 마지막 실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공법을 나갈 수도 없고 중개사법을 갖다가 강학 과목 선생님들인데 그쪽으로 또 빠져나가서 그쪽을 제가 가르치면 영역 침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너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혼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거래신구는 부동산을 갖다가 업계약 다운계약 아시죠 업계약 다운계약 하는 걸 감시하기에서만 이거는 뭐 빼먹는 거 국간에서 세금 빼먹는 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세금 빼먹는 거를 갖다가 적법하게 절세를 해야 되는데 탈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업 다운계약서를 쓰면 절세예요 탈세예요 탈세 국가의 국가를 유수되는 걸 막기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업계약인지 다운계약인지 실거래가인지 그걸 갖다가 신고하도록 강제로 만들어놨죠 그거 누구한테 신고해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죠 토지 지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신청할 때 거래가액 신고 5억 해야 되나요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시험에서 이렇게 해야겠지 중개사법령 마찬가지로 시험 대상입니다 이걸 독립적으로 중개사법령의 시험 대상으로 세 문제 배당을 시킨다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 이거 세 가지가 중개사법령의 시험 대상이에요 독립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부르죠 신고필증 가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될까요 첨부 안 해도 될까 잘하셨어요 왜 대금이 건너가야 신고하는 거지 나 이거 대금 건너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건너간 대금이야 지금 대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는 건 아주 눈누금 장금 사고 쳐 안 건너갔잖아 거래 신고는 사후에 대금 다 건너가고 구청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야 그럼 가등기 할 때는 대금 건너갔으면 뭐로 가등기를 해 대금이 안 건너갔으니까 지금 가등기 치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거래 신고는 사후에 하는 건데 지금 가등기는 지금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래 신고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본등기 하러 갈 때 거래 신고 하는 거지 농취등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취득하는 거니까 본등기 할 때 필요한 거죠 도지거래 신고는 가등기 할 때 사전에 받는 거니까 본등기 할 때는 나중에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가겠지요 그 다음에 거민은 지금 가등기 할 때 안 받았으니 개소리니까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는 본등기 할 때 거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가 났던 얘기들이고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자 그럼 가등기 신청으로 가면 등기부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지금 갑구에 등기기로 가죠 그럼 만약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라면 어디에? 을구에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라면 을구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라면 을구에 그러면 권리변동 청구권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변동 청구권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변동 청구권 가등기는 을구에 등기기로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가등기 했으면 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음이니까 가등기 하나 따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본등기 하러 가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본등기 가봅니다 자 이제 본등기 갈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본등기 갈 때는 자 준비 이 정도가 본등기에서는 또 따로 기본이 돼야 돼요 가등기 할 때는 저 정도 기본 페이스 포면만 작가하셔도 충분히 이제 접근이 들어가는데 본등기 할 때는 이제 이 정도가 기초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빨리 가셔야 돼 갑의 땅에 지금 소유권이 지금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A라면 A가 자 갑에게 돈 받을 게 있다면 채무자의 땅을 찾아냈다면 채무자의 땅에 가압류 잡을 수가 있죠 갑니다 자 이 채무자 갑의 땅에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쳐넣을 수가 있죠 계속 갑니다 가부의 땅에 가압류가 잡혀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전 정우권 가등기 해놨죠 해놓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한 번 들어가 가부의 땅에 들어갔으면 또 다른 사람 채권자가 또 금전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또 들어갈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러면 가압류 또 들어가죠 자 B 채권액은 나 생략할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채무자 을이 가부의 땅에 가등기 쳐넣는 걸 갖다 찾아냈죠 그러면 좀 전에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들어갈 수 있다랬음 없다랬음 있다랬음 자 그러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들어가죠 C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들어갈 때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갔음 부기 자 그러면 이거는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 3 다시 1로 들어가죠 자 계속 갑니다 가부의 땅에 가압류 쳐져 있고 가등기 쳐져 있고 가압류 잡혀 있고 가압류 잡혀 있죠 그 땅이 지금 복잡해지는데 이게 기초예요 땅이 이걸 갖다가 A 을 B C 이걸 갖다 떠안고 땅 소유권을 가부로부터 제3자가 C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이전에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A 앞으로 가압류 잡혀 있고 가등기 쳐져 있고 가압류 잡혀 있고 가압류 잡혀 있지 이 복잡한 가부의 땅을 병이 인수해가는 실무상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면 답할 줄 아셔야 돼 이런 걸 누가 사 여러분들 그건 실물을 안 해본 분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학계론에서 학계론 갔다 오면 또 이상하려나 학계론 선생님 어디 가셨지 자 모험이 모험을 즐기면 배당이 크게 떨어진다 적게 떨어진다 그럼 이게 왜 거래되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위험이 크니까 당일 수익률이 크다 위험이 적으면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이 지금 거래되는 이유가 지금 위험이 큰 땅 적은 땅 큰 땅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고 도 아니면 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되면 병 앞으로 이제 땅이 넘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본등기를 해야 시험 문제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럼 본등기 마찬가지 신청이 있어야 본등기 하죠 그럼 신청하면은 의무자 권리자 이제 해볼게요 권리자는 지금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을이 본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보세요 가등기 할 당시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 가등기는 갑이 해줬고 현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 현 소유자라면 본등기를 을은 갑을 상대로 본등기 요구해야 되느냐 병을 상대로 본등기 해야 되느냐 이것만 세 번 났었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절대 가등기 이후 땅 소유권이 제3자 앞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첫 번째 꼭 기억해 둘 거 누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 할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이제 본등기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자 하면 서가 신청서 볼게요 신청서에서 등기필 정보 볼게요 자 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보세요 본등기 하면은 갑 소유권자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 해놓으면 가등기 끝마친 의뢰계 등기 가등기 소유권 이전 정보가 가등기 완료됐다는 등기필 정보가 나가요 그럼 본등기 할 때 갑에게도 등기필 정보가 있고 의뢰계도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두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가 있으니까 누구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느냐를 시험해서 당연히 물을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할 때 누구의 것을 제출하라 했어요 등기 의무자의 것을 제출하라 하니까 당연히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지 가등기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스티커 떼서 절대 적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서 봤으면 첨부 서명 가볼게요 이쪽 언제 쉬워져요 가등기 신청할 때 이 원리가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본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돼요 가등기 때 안 받았으면 본등기 때 받아야지 자 본등기 할 때 토지거래가증 받아야 돼요 하면 가등기 할 때 제출했으니까 본등기 할 때 안 받지 자 농지 본등기 할 때 농지취득자의 증명 본등기 할 때 제출해야 돼요? 응 가등기 할 땐 취득할 때 아니고 본등기 할 때 비로소 취득하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이거 5억으로 대금 거래 신고 본등기 할 때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왜 가등기 할 때는 대금이 5억이 건너간 게 아니니까 실거래가가 아직 다 건너가진 않았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었는데 본등기 하면 지금 5억 대금이 다 건너간 거니까 실거래가 5억이라는 걸 신고하고 등기하러 들어와야지 이렇게 시험 문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거를 알면 서류는 본등기 할 때 이거 반대 개념으로 가면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본등기 신청 들어가면 본등기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본등기 이제 가볼게요 가등기 지금 은하프로 돼 있으면 본등기가 5번 있죠? 5번 밑에 본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산이지 않습니까? 여기 엑셀이 열립니다 자판 입력하면 여기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 엑셀처럼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5번까지 등기되어 있지만 입력 작업으로 하면 이 가등기 밑에다가 이제 엑셀처럼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입력이 되고 소유권자 을 이렇게 등기 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본등기 했으면 본등기 순위 효력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본등기 입력이 되어버리면 순위는 가등기 때 받았던 이 순위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순위는 몇 번이 된다는 겁니까? 3번 그러면 현재 본등기를 하면 5번 다음에 본등기 됐으면 6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6번을 부여하지 않냐? 가등기 때 보존받았던 3번을 준다는 거죠 그럼 3번 순위는 현재 순위, 과거의 순위 이렇게 부르는 거스를 쏟자 순위가 소급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효력이라는 건 물권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변동 물권변동이라는 건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을이 이제 권리자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를 물권변동 이렇게 부르고 등기법에서는 물권변동이라고 안 부르고 본등기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 발생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자체는 절대 소급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가등기에서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이미 소유권은 지금 병 앞으로 5번 소유권이 있죠 자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개의 등기가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을의 가등기와 을의 소유권 본등기 사이에 몇 개의 등기가 맞춰져 있죠? 뭘 두 개예요? 세 개지 세 개잖아요 이거 언제 들어왔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시의 감염이 언제 들어왔어요?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병 앞으로 땅 언제 넘어갔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넘어갔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장년 문제 장년 법무사 문제 말씀드려볼게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맞춰지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말소하여야 한다 이게 작년 법무사 문제 시험이었어요 중개사는 그 질문을 예전에 먼저 출제했었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맞춰지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 왜 X냐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순위가 몇 번이 된다고 했어요 본등기 순위가 3번은 소급된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라 하더라도 이 3번 순위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직권 말소하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본등기하면 순위가 몇 번을 소급? 3번 그럼 4번은 이 본등기하는 사람 순위 3번에 까불 수 있어? 뒷순위야 그럼 얘는 직권 말소의 대상 뎀 안 됨? 뎀 3-1 가압류 본등기하면 순위 몇 번? 3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가압류 C의 가압류는 몇 번? 3-1 그러면 본등기하는 얘 3번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얘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뎀 안 됨? 안 됨 이렇게 시험 문제 나간다는 거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맞춰진 등기는 본등기 순위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X 이거는 얘는 가등기 2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등기를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부기등기로 돼 있으면 이 부기등기 순위는 가등기와 동일한 동순위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제3취득자의 5번 소유권 등기 이 사람의 3번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직권말소는 뭐가 직권말소? 이거 이거 직권말소 하지? 그럼 직권말소 못하는 건? 얘부터 찾아야지 얘부터 그럼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나간대? 가등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 나오는 때는 얘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안 돼 두 번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얘는 또 직권말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부기등기 이렇게 안 써놔요 절대 뭐라고 써놔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 자리에 들어올 어쩌고 저쩌고가 가음유만 있는지 아세요? 수십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익히셔야지 가음유를 익히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음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가음류 아닌 수백 가지 이름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쓸 땐 이 자리에 수백 가지 앞에 용어를 꼭 이거를 써야지만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등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이거 나갈 때는 가등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는 그러면 암기를 지금 빨간 거를 해야 돼? 노란 거를 해야 돼? 노란 거 이해를 하셨으면 암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노란 거를 암기해야지만이 이 노란 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는 전부 다 뭐의 대상? 직권? 말수의 대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거리 또 한 해 과정 또 책거리 또 하셨으니까 다음 마지막 5월 달은 3회 마지막 이 기본 수업 마지막 과정 책거리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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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